무명의 뮤지션 코리가 기타를 구경 중인데요. 기타를 사서 집에 돌아온 두 사람 그런데 기타에서 유상한 기운이 돌고 평소 좋아하던 뮤지션의 포스터를 보는데요. 트위케의 기타를 직접 연주해보는 코리 내친김에 오디션에 참가합니다 그동안 가까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코리는 당당하게 합격 후 본격적인 앨범 녹음 작업에 들어갑니다 기타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는 코리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연주를 하는데요 시간이 흘러 코리의 앨범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함께 2차를 간 두 사람 두 사람은 코리의 집으로 이동해 분위기를 잡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두 사람은 음산한 기타 앞에서 뜨거운 밤을 보냅니다 다음 날 애슐레가 코리의 기타를 살펴보는데요 그런데 그때 기타 스트랩이 애슐레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고 애슐레는 죽음을 막고 충격을 받은 코리 앨범은 기타에 저주라도 걸려있는 걸까요? 기타를 들고 가 옷장에 넣어버리는데요 코리는 다른 기타를 가지고 뮤비 촬영장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기가 올라 죽을 뻔한 코리 그런데 집에 두고 왔던 그 기타가 촬영장에 와 있습니다 결국 코리는 그 기타를 들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온 힘을 쏘다 연주를 이어가던 코리는 기타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뜨는데요 갑자기 라디오에서 연주곡이 흘러나오고 코리는 미친 사람처럼 밤길을 질주합니다 그러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,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촬영기자1호 감사합니다.